아유, 회장님! 아유, 너무 좋다. 남들은 이렇게 시골에서 쌍화탕이다, 도라지탕이다 이러지만 우리는 공기 넣어서 먹어. 신선한 공기 한 방울 넣고, 우리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도 넣고 이렇게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어머 어머, 쟤네 하모니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영화 찍었던 애들 아니요? 맞아요, 다들 영화배우예요, 영화배우. 영화배우 왔네, 영화배우들. 아이고, 우리 영화배우들 왔네. 이름이 너무 정겨워, 이름이. 이름이 하모니요? 하모니. 도, 미. 아이고, 우리 피원이들 왔어, 피원이들. 인사 좀 해줘, 인사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플러스 에브리팅. 안녕하세요, 피원 하모니입니다. 아이고, 그리움드려. 아깝다, 아깝다. 아니, 저기 하모니는 들어봤는데 피원은 뭔지. 플러스 원 하모니의 합성어로 팀과 하나가 더해져 다양한 하모니를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구나. 더 춥게 왜 초록색으로 했어. 의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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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이 정도 탈색하면 머리 밑이 따가와서. 네, 맞아요. 그치? 몇 번 탈색한게요? 두 번이요. 뒷가방도 많이 안 했어요. 깔끔하게 잘했네? 네, 맞아. 야, 몇 번 했냐. 탈색. 한 10번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치? 네. 원래 저렇게 돼요. 아이고, 우리 지옥이는 하다가 말았네. 저는 하다가 아 잠시만 앞머리는 못 하겠어요 하고 그리고 여기는 너무 따갑거든요 여기는 비만 살짝 했네 나는 모자 쓴 줄 알았어 털모자 뒤에 쓴 줄 알아가지고 난 막 안 물어봤네?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회장님 그거 알아요? 이 아들이 평균 연령이 17점 몇 세예요? 말도 안 돼!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 그러면 이 중에서 막둥이가 누울까요? 응 우리 막둥이 손 춥지? 누구? 안 섭니다 정석! 정석? 에뛰보여 한 명 더 있어요 네 한 명 더 있지 서울! 미리 검색하고 오셨어요? 나 진짜야? 나 진짜 아니야! 막둥이 두 명 한 발 앞으로 하나 둘 셋 맞혔어 맞혔어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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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또 왜 이러느냐 우리 때 중목을 한번 봐볼까? 어 네 태호부터! 태호부터 보자 안녕하세요 피아나모니 태호입니다 왜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중목이요 중목 혼자 인사를 하고 싶었구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혈아 어디? 카메라 어디예요? 여기예요 형? 인사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구만 안녕하세요 피아나모니 태호입니다 저는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아 준비한 멘트야? 우리가 안 시키니까 통비 태호 통 통 바비큐? 비슷합니다 갈비찜?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 다 비슷해 다른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 동물이야? 비로 시작하는 동물이 뭐가 있지? 비버 동물이 잔인하다 통비버가 뭐야 동비버 음식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동물이 아니에요 아 통갈비 비빔냉면 뭐 이런 건가 보다 비빔면 비빔면 어 통 통? 태호 어렵다 그러게 통삼겹 비빔면입니다 통삼겹 통삼겹 해가지고 비빔면을 다 먹는다고? 네 잘 먹네 저것도 맛있죠 정섭이 노찜 노찜 이게 좀 요새 핫하지 않나? 요새 핫한 거 우리 뭐하러 왔어요? 요새 핫한 거야? 퓨전 퓨전 뒤에는 아귀찜 아귀찜 아귀찜을 먹을 나이는 아니야 정섭이가 어 앞에 로가 이 소스 이름이고요 근데 이 소스가 파스타에도 들어가요 오 좋은 힌트다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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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찜 찜으로 시작합니다 찜 찜 딱 로제찜이 뭐야? 유튜브에서 이제 막 괜찮아 우리도 유튜브 분위기 유튜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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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이게 딱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먹어보질 못했고 네 아직 못 먹어봤어요 인탁에 갈까요? 인탁에 가자 인탁이 먹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해줬던 거예요? 저는 진짜 먹고 싶은데 아직 못 먹었어요 아 못 먹어 먹어요? 통닭 바베큐 아니고잉? 아주 비슷합니다 맨날 비슷한데 이 팀이 어려워 통닭인데 닭이 어디 통다리 바베큐? 바베큐? 네 그동안 팀들은 엄마가 해줬던 거 과거형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건 미래형으로 조금 하니까 우리가 조금씩 낯서네 조금씩 낯서로 통다리 바베큐? 통다리 바베큐? 양념 묻혀서 약간 외국식으로 뭔가 그런 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들 못 먹어봤냐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먹고 가야겠다 아니 지웅이 지웅이 지웅이는 먹고 싶은 거야? 먹었던 거야? 저는 먹었던 거예요 고등어 불고기 반은 맞추셨어요 고추장 불고기 뭐야? 과거는 우리가 맞추신 과거는 고추장 불고기 엄마가 해준 거예요? 누가 해준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집 앞에 맛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기가 막혀? 네 기가 막힙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추장 불고기 맛있는지 연탄 불에 많이 켜가지고 주장 맞아요 불향이 됐어 불향 다 입혀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살짝산이 찢어먹어 요 정도는 우리가 알지 어 그려 소울이는 뼈 이거 시한 거 같은데 한국 음식? 네!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뭐하고 싶은 거예요? 뼈 hungry 뼈 NPKU 숟가락 잠시만요 거의 already known 거 같아요 뼈 fruit 뼈다귀는 맞죠? 네 뼈다귀인데 국물이 없어요 국물이 없어? 뼈 뼈 valores 메 볶음밥 네 와우 왜 이렇게 잘 맞추진 거예요? 감자... 감자탕! 감자탕! 감자탕 안에 고기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고기. 뼈! 이렇게 하고 있지? 형이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저게를 시켰거든요. 뼈덩이 찜이 있는데 그게 더 맛있다? 네,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먹어보고 싶어서? 먹으셔보고 싶어서. 저러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죠? 뼈 좀 오늘도 과? 어디 과? 봐봐라. 봐봐라. 어차피 오른손에서 다 내 거 아니야. 저번에 제작벌패드도 다 걸어가지고. 귀여워. 슈퍼. 슈퍼. 뭐야? 뭐야? 진짜 광원 다 맞히는데. 진짜 신기하다. 깜짝이야. 여기서도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캐나다 슈퍼가 너무 맛있어요. 떨어노. 떨어노. 그래, 그래. 지금 배가 많이 고파? 네, 너무 배고파요. 어제부터 안 먹었어? 네, 다 비우고 왔습니다. 다 비우고 왔어? 조금 체력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정국 노드렁 최전! 경대! 김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국 노드렁 최전. 종료분! K-BOP 스타 김치 세트백! 와! 오 죄송해요. 감 따기 대결! 와! 이거 종가칫 김치가 기가 막혀요, 얘가. 와 메트리아 장르랬네. 이거 10kg요. 들어봐, 한 번 들어봐. 와우! 아이고 묵직하지? 맨닙! 오! 오마이갓! 이거 딱 걸고 두 팀으로 나눠서 감을 어느 팀이 많이 따나? 제한시간 5분이요. 5분 안에 많이 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팀이 6명이니까 셋, 셋 나누면 되겠다. 좋아요. 팀 한 번 나누자, 어떻게 나눌게요? 저희 나눴어요. 네, 사실 나누는 게 있어요. 자,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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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밸런스? 둘이서 이제 키가 제일 작고요. 그리고 이렇게 둘이서 키가 제일 큽니다. 지훈 씨와 기홍 씨는 뭐야? 중간. 작은 애, 큰 애, 중간 애. 아, 이렇게. 정평하게 나눴다. 그러면 팀은 여기 P1, 여기 하모니. 너무 좋아요. 옮겹시다, 갑시다. 자, 시간 갑니다. 누구부터 하나요? 준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 동시에. 내가 먼저 해볼까요? 작전, 작전 타임. 잠깐만, 작전 타임. 어떻게 해? 누가 해? 그거 먼저 해요? 내가 해본 거 안 되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쏘리가 그냥 받아줘? 예스. 내가 방해를 하래. 좋아, 좋아, 좋아. 너가, 내가. 좋아, 좋아. 조용히 잘해. 너가 방해해? 내가 따로 잘 받고. 오케이, 좋아, 좋아. 시너지. 이리로 가야 돼. 빨리, 빨리.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선정한다. 자리 선정한다. 잠깐, 나 궁금한 게 있어. 나도 솔직히 난 얘를 처음 보는데. 이걸 해본 적이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알 것 같아요. 느낌이 알 것 같아, 어? 고리를 걸어서 밑으로 내리면 돼요. 역시. 잘한다. 그렇지. 조금만 더 깊숙이 넣었으면 됐어. 저희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작하면 안 돼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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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떻게 하는지. 준비, 시작. 오케이. 그렇지, 위에, 위에, 위에. 좋아, 좋아, 좋아. 위에, 나무까지, 나무까지. 그렇지, 오케이. 좋아, 하나 땄어.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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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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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뒤틀어.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터졌어. 터졌어.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이걸 통째로 그냥 가져가 보니까. 너봐, 아예 그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컨트롤이 안 돼. 마이 땄다. 덩어리로 좋다. 덩어리 좋다, 덩어리. 덩어리로, 덩어리로. 야, 그냥 저거 떨어뜨려. 이거 그냥 떨어뜨려. 덩어리 좋아. 가지를 잡고. 아, 왜 저래? 아, 왜 저래? 왜 저래? 좀 더 뒤로 가야 돼. 좀 더 뒤로. 잘하고 있어. 내가 방해를 할게. 우와,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두 개. 일단 빼, 무거워, 무거워. 세 개. 오케이, 세 개, 세 개. 저희 세 개입니다. 저 터지잖아. 내 거, 저거. 내 거, 저거. 아니, 우리 거야. 다섯 개. 그렇지, 그렇지. 한 방에 다섯 개짜리.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안 돼! 잡아! 야, 또 주황았어, 세네. 이거 내 거야? 세 개짜리 넣고 흔들어,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아, 안 돼. 안 돼, 안 될 거야. 이거 잡아줘, 야, 야, 야. 야, 빼. 야, 빼. 이거 해야 돼. 내가 갈게, 내가. 이야! 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터져. 오케이, 너 가해 봐. 어, 아니다. 내가 저 주워 올게. 나 팔이 너무 짧아서 안다. 내가 말할게. 아! 야, 저 형이 할까? 자, 봐봐, 봐봐, 봐봐. 바구니에 넣고 얘를 이렇게 빼. 봤지? 봤지? 자, 자, 자. 나이스, 안 터졌어. 자, 바구니 넣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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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야, 우리 많은데? 이게 인탁입니다. 이게 비여러분의 열등맨 인탁이에요. 저기, 저기. 아, 됐다. 나이스. 아, 잘한다, 잘한다. 지웅이, 지웅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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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내가 보게 저게, 야, 저거 한 번에 공략하자. 오케이, 밑에 세게, 밑에 세게 한 번에. 여러분의 열등맨 인탁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개 땄어. 네 개 땄어, 네 개 땄어. 빨리, 일단 빨리. 우리 무조건 이긴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피어 팀하고 하모니 팀. 막상막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 형, 여기도 있어,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그래, 가까운 데로요. 가까운 데로. 오,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인탁이, 인탁이. 두 개짜리 간다, 두 개. 그렇지, 두 개짜리. 그렇지, 두 개짜리.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저 위에 세 개짜리. 야, 진짜 나 팔이 떨어질 것 같아. 저 위에 세 개짜리, 아예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야, 야, 기다려. 야, 아니야, 기다려.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피트라, 피트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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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이렇게 무거워. 야, 이거 장난 아니야. 나 지금, 나 지금 승모구이 찢어질 것 같아. 30초 남았어, 30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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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빨리 지금 점쳐봐. 어디 가냐. 점쳐봐. 아무리 이르면 안 돼. 30초, 30초. 빨리, 빨리, 빨리. 마지막에 지금 8개짜리. 그냥 해버려, 그냥. 저거, 저거, 저거. 그래, 좋다. 그래, 저거 가버려. 그래, 그래, 인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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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타가 힘내. 인타가 힘내. 2, 1. 자, 지금이야.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까지 딴 거까지 따. 와, 잠깐만 저기도 많이 땄는데? 이거 뭐야? 와, 비슷한데? 자, 우리 회장님이 하모니 팀. 하모니. 우리 하모니 파이팅! 파이팅! 하모니 파이팅! 파이팅! 우리가 P1 팀. P1 파이팅! 파이팅! P1! 한 번만 할게요, 우리는. 오케이. 자, 생각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셋. 일곱. 많이 땄어. 종갓집 힘을 주세요, 종갓집. 열하나. 열하나. 열 둘. 제발, 제발. 와, 진짜 많이 땄다는데. 얘들 두 개 치겠네. 아, 묶여 있구나. 열 셋. 제발, 제발. 열 넷. 종갓집, 종갓집. 왜? 이걸로 하나를 계속하고 있었네. 하나를 계속하고 있었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덟. 여덟. 열. 열 둘. 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둘. 나도 모르고 있었어. 하나 더 놔요. 하나 더 놔요. 지금 세 번 했잖아요. 아이, 진짜 손모가지 진짜. 어디서 장난을 치고 있어. 알았어, 빨리 해. 손모가지 잘 봐라. 어? 열 넷. 열 다섯. 열 다섯. 열 다섯. 열 여섯. 열 여섯. 열 여섯. 너무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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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야, 야, 야. 얘들아, 감 떼 땐 거 두 개 해갖고. 손 딴다. 어, 채 써? 손 딴다. 여섯. 열 일곱. 어? 어? 열 여덟. 열 여덟. 열 여덟. 어? 하나 부족하다. 하나. 아니, 방금, 방금 손에, 손에 넣은 거 내려놓으신 거 아닌가요? 어, 죄송합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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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열 여덟. 어? 종각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제가 봤어요, 제가. 동점이요? 동점이요? 우와. 오늘 김치는 5kg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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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우와. 종각진. 남님들, 김치 반반 남으세요. 감사합니다. 남으세요. 아이고. 김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종각진. 사랑해요. 종각진. 사랑해요. 정섭아. 정섭아. 네, 네. 소울아. 네. 한국 가면 안 먹어봤지? 네. 이거 홍시 먹으면 이렇게 입에다. 호로록. 호로록. 정섭아. 안 먹어봤구나, 아직. 잘 먹는다. 이게 진짜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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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오 마이 갓.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지? 막둥이들만 줬다. 없어요 지금. 가자. 없어 없어. 아까 사장님 먹던 거. 어, 나 먹던 거라.